와..마부시 이 돌들 다.. 분위기 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게 예쁘네 여기가 별관이야 여기가 별관인데 여기서 마셔도 돼요 여기서 서울이랑 뛰어넘는데 서울 여기서 물 먹고 여기서 딱 물 먹고 이름 써있네 와 덥다 오늘 좀 더 덥다 이게 봉관 이리 마아아아 하이 림아아아아 와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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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있어 아 아 다 목조로 다 해놨네 저희 앞에 좀 나갔다고 보여야래 돌계단이 이렇게 예쁘게 돼있네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가 별관입니다 아 여기 찍으면 예쁘게 딱 사진이 될거지 카페가 두 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 별관 전경 아 너무 좋다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여기 이용해도 된다고 하니까 아 여기는 또 이렇게 바 형식으로 스태프들이 여기에서 쓰는 공간이고 아 근데 여기 딱 가운데에 천장에 구멍이 있어서 햇빛이 쫙 들어오네 어? 나비 들어왔어 나비 못 나가 나비가 천장은 다 목조로 되어 있네 와 아직은 시간대가 좀 일러서 그런지 별관에는 사람이 별로 없네 여기 뷰가 대박이야 딱 이 느낌이네 가서 여기에 딱 앉으면 이야 아 아 브런치를 여기서 딱 먹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 자연을 함께 보는 거지 여기서 먹어도 될 텐데 여기서 먹어도 될 텐데 이 앞에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 응 아까 말한 사람들이 많이 사진 찍는 곳 한마디 해주세요 흠 이리장 이리장 이장 사일러다 네 오케 응 이거는 빅브레이키 빅브레이키라는 것이고 이것은 타몽 포켓 타몽 포켓 그리고 얘는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이따가게마스 랑콩을 먹겠어 랑콩을 먹게 랑콩을 먹게 더 맛있게 먹게 맛있다 와... 도돈아파가 이렇게 커 다고다 맛있다 3시 30분 정도 여기 장점이 뭐라고 하셨어요? 장점? 공간이 되게 넓고 제주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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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돌아갑니다 세번월 일이지만 감사합니다.